사랑해 한글자막 by 한효정 가끔씩 떠오를 기억 그 안에 네가 있다면 그 안에 네가 있다면 그거면 충분해 사랑해 우리가 만나 그 안에 그거면 됐다 추억이 됐다 햇살 우리가 만나 그거면 됐다 추억이 됐다 부엉하나 멜로드라마 괜찮은 결말 그거면 책상 사랑해 그거면 그거면 충분해 사랑해 그거면 영어 네,麴 박수 부탁드립니다 지금 김구라 씨가 경악을 금치 못하고 계시는데. 아니, 경악을 금치 못하는 게 아니라 저는 오늘 이분들한테 힌트를 드리려고 하는데. 그렇죠. 우리가 외국인 하면 무조건 서양 사람만 생각했어요. 일본 사람도 외국인이고요. 중국 사람도 외국인인데 구분이 안 가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맞습니다. 저 사람하고 얘기를 해봤어요, 이치. 아니, 우리가 여기서 또 맞춰야 되는 거야? 우리가 여기서 또 맞춰야 되는 거야? 이게 뭐야, 이게? 자식아.